아직까지 구독, 좋아요를 하지 않으신 분은 꼭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본 영상을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히브리소 7장 이 멜기 세댁은 살렘 왕이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오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이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 세댁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놀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칭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 세댁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찰을 따르지 않고 멜기 세댁의 반찰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재단 1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 세댁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 세댁의 반찰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 이로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이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두고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장으로서 율법은 빛나다 제사장으로는 그런 것과 같이 아픈을 위하여 은하다는 것과 같이 동네의 위하여 날마다 제사장으로